다 인간들이죠? 널 기다렸다 난 외계인만 잡는 Man in Black 인사 안 하니? 한 번만 해줘 뭐예요? 뭐야? 외계인 안녕하세요 거기 서 안녕하세요 거기 뒤에 가만히 있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야 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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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한번 안아보세요 기억을 다 지워버려야겠어요 윙해 아이고 울지마 울지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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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왕장님 추모 왕장님 강철공 너 뭐야? 인간인데 아니 인간이잖아 오늘 뭐? 뭐야? 우리 매니저가 뭐야? 우리 매니저가 진짜로 이번 주 2개인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나는 아니 진짜로 그래서 형 형 나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아니 진짜로 그래서 지작하지마 거짓말 좀 하지마 거짓말 외계인이 부단돼서 그래 틀어봐 어떤 기회사 매니저가 외계인이 이계인이 와야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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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얘기해야 돼 이계인 선배님이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특집이야? 그랬더니 저 이계인 특집이야 그래서 이계인 선배님 나오시나? 해가지고 제가 제가 정확한 제가 정확한 그 시나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외계인이라고 정확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할 게 다 비슷해 그럼 매니저님한테 그래 100%야 야 이계인 어떠니? 이계인 이계인으로 꺾을까? 이런 거 밤새 크크크크 크크크크크 밤새 이계인 할 생각을 크크크크크 하면서 봐 그래 맞다 크크크크 크크크크 그냥 킥킥킥킥 나도 추모 왕장님 저 봐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승희 누나다 널 기다렸다 이거 가면도 써야 완성 아니야? 아 쓴 거였네 크크크크크크크 얼마 kop 해야겠다고 잠시만 우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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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위에 있네 할머니 손자에요 뭐이야? 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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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잠깐만 얘는 뭐야? 이렇게 되면 방송 광대식 황철감이구나 아니, 그걸 못 받는다고? 자, 그러면 오늘의 드레스코드는 외계인이었는데요.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우주가 있죠? 어? 그러네요? 아, 오늘 약간 과학 뭐 그런 건가? 우주는 이제 스페이스, 유니버스, 그리고 코스모스 이렇게 나뉩니다. 스페이스는 우리가 접근 가능한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하고 무지국대장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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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책 알죠? 코스모스라는 책. 자, 진정희 누나가 설명해 주세요. 왜요? 코스모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의 차이점. 스페이스, 유니버스라는 세상이 있어요. 그 안에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스페이스 공간에 피어난 꽃이 코스모스. 진짜 웃겨요. 진짜 웃겨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태양계 말고도 많은 천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곳. 바로 연예계인데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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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막 킥킥킥킥킥 했겠지? 대본 들고 막 킥킥킥킥킥 하고 있었거든요. 은하계를 연예계로. 그래서 그 외계인 문장을 하라고 한 거구나. 그렇죠. 이 연예계에는 또 예능계, 가요계 등 다양한 스타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능계의 스타와 가요계의 스타가 모여서 진정한 스타를 가려보는 스타워즈 특집입니다. 별들의 전쟁은... 우리가 가요계죠. 지난주에 우리 노래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가요계... 아니, 우리 가요계지. 은하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있어야겠죠. 가요계가 온다고?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 2연속 1위에 등극한 케이팝 그룹. 너튜브 구독자 천만 명을 넘은 4세대 케이팝 그룹. 너튜브 구독자 천만 명은 세 번째입니다, 이 팀이. 이야, 대박이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케이팝의 대세 중에 대세.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스타빈! 잠깐만! 스타빈! 잠깐만! 스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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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복수! 네, 저희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스태프!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였습니다. 스티가 여기서 나와. 세계적인 스타가 오셨네. 진짜, 진짜... 구독자가 천만 명이 넘어요? 1250만 명이 넘어요. 나 만면망. 근데 왜 이렇게 숨어 계세요? 우와, 대구다? 누나! 인사자가 그냥 숙인 누나야. 아, 여기 있어요! 스트레이크 케이크가 어디서 오잖아? 어디서 오잖아? 여기 있어요! 뭐지? 너 뭐 상당이지? 아니, 근데 내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 알지! 얘들아! 심판 같아, 심판! 나 솔직히 지금 약간 눈물 났어. 왜왜왜? 기억하지? 맞아요. 기억하지? 네. 애기 때 보고, 진짜 애기 때 봤어. 누나, 지금 연세가 1050살인가요? 애들 잘될 거다! 그때부터 나는 애들이 잘될 거였었는데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나 솔직히 울었어. 너무 잘 커가지고 울었다, 진짜. 누나, 계속 눈물 주고 있어서 눈물 난 거 아니야? 네! 이제 벗어! 이제 창피해서 못 보고 싶어. 그냥 잠깐! 근데 진짜 이 대단한 분들이 건너! 여기 왜? 근데 이 대단한 분들이 지상파 예능 첫 출연입니다. 처음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로? 진짜로. 첫 출연. 그렇지. 아니 근데 첫 출연을 왜 홍김동전을 선택하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나? 요즘 너무 핫하다고 들었고 저희도 계속 보고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우영이 때문에 약간 본 거예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재미있는? 넌 아니였을까요? 우영이 형이 얼마나 예능을 잘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 중에서도 예능에 특화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여기에 손재경 씨 지난주에 열심히 하셨던 엄마가 있죠? 그 창시자분이 계십니다. 그 님을 유행시킨 아 제가 아 창기 씨 창빈아 너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야 근데 또 지상파 예능은 처음이니까 오늘은 좀 그냥 승민 씨 편안하게 오늘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그럼 막대해도 진짜 돼? 막대해 주시면 돼요. 막대해 주시면 돼요? 우영이 운에 많네. 우영이 운에 많네! 우영이 운에 맞아. 우영이 운에 많네. 우영이 운에 담스네! 우영이 우린 냄새 났어 지금 약간! 뉴욱이랑… 요즘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데 홍림동렬에 왔으니까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그러면 5대 5. 약간 소개팅하는 분위기다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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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스키즈 신곡이 곧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신곡 언제 나와요? 6월 2일이었습니다. 6월 2일?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나오네. 제목이. 그럼 제목 오픈해도 돼요? 특이라고. 특. 특. 특 한 글자? 조세호 특. 못생김. 맞아. 홍진경 특. 진정의 환장함. 주저 특. 싸가지. 근데 특이 제가 얘기한 그 특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 쓰는 특. 맞구나. 혹시 어느 분의 곡을 쓰셨죠? 아 저. 창빈이랑. 그리고 이제 한이. 그 약간 우리한테 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진짜? 네. 실제로 방송으로 6월 2일에 뮤직뱅크 무대를 처음 설 텐데 이 방송이 6월 1일에 나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초. 여기서? 진짜요? 여기 진짜 최초. 아니 왜 여기서 해 그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듣는 거야. 이럴 때. 네. 뭐. 아니. 와우 야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나 렛츠고 헤헤 우와 이거 대박인데?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야 또 대박 날 거 같아 진짜 대박 나겠어 이게 시그니티 안무입니까? 네 포인트 안무 팀으로 팀으로 소리 내기야 5,6,7,8 자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워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계 스타와 가요계 스타가 모여 진정한 스타를 가려보는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는 모든 대결이 끝났을 때 모은 별의 수가 더 많은 팀이 승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확히 짚고 가요 그 별이 뭐예요? 별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네 그냥 그 별 자체가 사실은 선물이에요 아 됐어요 그럼 손금으로 되어있는 별이에요? 사실은 별도 CG로 드릴 거예요 네 사실은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마다 벌칙을 피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 아 속옷은 언제까지 첫 팀한테 고 오늘 어? 친구들한테는 얘기했어? 네 오늘 왔어요 창빈 빼고 다 챙겨왔어요 아 창빈 씨 창빈 여유우리 말이었어 대체 세골 세골 형들야 세골 더 세골 더 세골 게임하기 좋은 날이네 오늘도 축구예요? 올 축구 좋아요 되세요 예능계 홍김동전팀 평균 나이 42.2세 그때부터 봤다니까 기억나지? 기억나지? 한국과에서 일하셨어요? 방송국 길을 잃어버려서 야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했던 동생이야 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죠 노래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예능계 대 가요계 첫 번째 게임 바로 노래 가사 끝말잇기 게임입니다 그게 뭐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가 니가 없는 거리에는 하고 끝나면 는으로 시작해서 노래를 만들어가는 거지 는으로 는 안 나 이렇게? 어 그치! 요거는 제치 점수가 들어가죠 5대5 팀전인데 다섯 분 중에 아무나 한 분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면 돼요 다행이다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5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음법칙 인정해 드릴게요 해줘야지 발음이 꽤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에서 어떤 예능적 허용 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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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아까 늦는 안 나 괜찮아요 늦는 안 나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벌칙맨을 정하겠습니다 패배한 팀의 벌칙맨은 그때그때 벌칙을 이제 받으시네요 근데 우리 팀엔 고유 벌칙맨이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정해 다수결 해 다수결 안 해 다수결 안 해 다수결 안 해 앞 conservation 잘 creat Ž 앞면 나오면 벌칙이에요 누가 저도 뒷면, 그치? 그치? 뒤로 나오면 돼. 야 이거 아니게! 잠깐만 아잉! 야 이거 아니게! 야 이거 아니게! 잠깐만 아잉! 야 너 봤잖아! 죽치네! 나한테, 나한테만 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맞히니? 미안해 미안해. 본인이 보면 안 되죠. 본인이 보면 안 되죠. 아 그쵸 그쵸. 자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가볼게요. 오케이. 자. 호주연은. 뒤집어 어떡해. 뒤집어. 야! 와! 뒷면. 야 운이 좋아. 너무 좋아. 만 걸릴까? 좋아. 뒤집어 뒤집어. 아 마음대로 해. 자! 자! 아이앤이는 우리 진경이 벗침냄. 아이앤이는 우리 진경이 벗침냄. 제 스키즈 분들께 궁금한 게 있는데 메이크업 오늘 열심히 하고 오셨을 텐데 얼굴에 물 맞아도 돼요? 아이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예. 아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아니 홍진경 씨도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수성이에요? 유성이에요? 유성이에요? 이거 수성이에요? 유성이에요? 유성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나 마취크림 바르고. 많이 좋아한다 오늘. 많이 밝다. 자 준비된 사수 앞으로 와주세요. 사수? 사수요? 사수? 아 물 좋아. 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 물 좋아. 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와. 아 이게 바로 아아. 홈들이 너무 좋은데? 홈들이 너무 준비되어 있네. 아 이거 무서운데? 아 되게 스킬이 크네요. 잠깐만 진승피디. 아직 진급이 안 된 거예요? 나 1년 전에 저러고 있는 거 봤는데. 1년 전에 우리 KBS에서. 아니 근데 저러려고 필리 됐냐고 진짜. 아. 오늘 나오셨으니까 주우제 특. 음악게임 눈 뒤집어짐. 저는 받으지 않겠습니다. 그게 주우제 특입니다. 특. 오케이. 특. 우리 스키즈는 특 있어요 특. 스키즈 특이요? 스키즈 특. 오늘 뽀송뽀송하게 가겠습니다. 아 좋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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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뭐 이게 게임 노래가 있으니까 뭐. 끝말을 이어 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다 이냐고. 형이 만들어. 형이 만들어. 지금 괜찮은데? 노래를 이어 봐요. 노래를 이어 봐. 노래를 이어봐. 오케이 이렇게 한게요.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노래를 이어 봐요. 노래를 이어 봐. 전 현이 가도 넌 나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 기 때 이게 뭐야?! 자 갑시다 노래를 잃어봐요 노래를 잃어봐 난 지금 해야 해야 해야만 해 아무 말이나 어떤 이유가 가 하나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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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보이 오 잘한다 마아 보이 베이베이 하나 둘 베이베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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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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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베이 빵이야 빵이야 야야야야 릴레이온에로서 사랑하기 딱 좋아 딱이 아니 동기야요 하나 둘 셋 딱따라닥딱디라다닥따라다닥따라다닥따라다닥따라다닥따아라 아아악 어떡해 어떡해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진짜로 딱디라닥따라닥따라닥따라 진짜 외계인 같아 나 근데 나중에 눈 굳이 따로 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안 돼 진짜 저희 제작진인데 좀 죄송한데 진순 피디 총 쏠 때 이러고 쏘네 아 그래 너무 신나게 총속회 제일 열심히 해 1년째 하고 있으니까 진경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나 빅스레가 나부라고 빨리 오 근데 진짜 잘한다 오 잘한다 오늘 노래를 이어봐요 노래 이어봐 하이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 줄 하나 줄 둘 둘 셋 넷 다섯 둘 둘 둘 셋 아아악 어떡해 야 무슨 약간 광고 같은데? 광고가 청량 청량음료 광고 같다 왜 진경이 때랑 달라? 이야 야 진짜야 광고가 너무 많아? 멋있다 자 이번에는 홍김동찬 팀이 한 게임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알려드릴 게 있는데 언제든지 네 분 중에 바꿔주고 싶다 바꿔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랑 별이 비슷하네요 네 분은 저희도 그럴 맘이 전혀 없거든요 공격도 부르지 노래를 이어봐요 노래를 이어봐 4천만 땡겨줘요 무이자 무담버로 로 로쿠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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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앤말 로쿠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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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앤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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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짤로 mag arna dal cuando we United 중국 준 준 게 없는데 이 노래가 게 없는데 에이 에이 준 게 없는데 야 자구 형 너 아무나 던치지 말라고 팽팽하네 와 자 갈게요 노래를 이어봐 노래를 이어봐 앨범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 뿜어 은 은 둘 셋 음 나와라와라 두 딱 딱 딱 좋아 널 보는 게 그럼 우리 좋아 딱 좋아 널 내 모든 게 그럼 우리 좋아 너와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말 네 말 말? 마리아 와 마리아 와 마리아 마리아 아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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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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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열차 정체! 제가 갈게요 한치 두치 세 치 넷치 꾹꾹 빠! 꾹우 빠! 한치 두치 세 치 넷치 뿌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꾹 꾹 꾹 꾹 꾹 꾹! 꾹꾹 꾹꾹 꾹! 노래 노래! 꾹꾹꾹 노래 꾹꾹 파이팅! 대단해! 와, 창빈 진짜 잘해 와, 세호 형 아, 너무 웃겼다 와, 좋았어 철업댄대 아, 진짜 어렵게 넘겼다 아, 철업게 철업게 내가 미쳐는 안무가, 안무가 너무 열받았어 왜냐면 근육, 근육줄이 이거라니까 얄미웠어 탈이 이만한데, 그걸로? 어, 약간 열받더라고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아, 우리 그렇게 쉽게 안 주지 아, 별 뺏기는 거예요, 면? 아, 뺏길 수 없지 좀 길게 하는 걸로 해서 그냥 가볍게 가요 노래를 이어봐요, 노래를 이어봐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부서져버려 도는 나의 이름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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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도 돼, 음 음 음 들어오는 와, 잘한다 잘한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뭐야? 만 만 하나 둘 만나 참 행복했어 너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걸 Girl, I need a girl Girl, I need a girl 잘했어, 잘했어 몸매도 예쁜 몸매도 예쁜 뿜 뿜 없다 끝났다 끝났다 하나 뿜이야 너뿐이야 너뿐이야 뿜 뿜 뿜 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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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뭐야? 도시락솔 밤이래도 도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더 이상 망 망 망 망 망 망 망 둘 셋 넷 망 망설이지 망설이지 말고 떠나가라 와 어? 아닌데?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발사 오케이 와 오늘 재호야 와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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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렸다 야 미안하다 이니트도 더럽게 없지 이겨버렸다 야 그러면 우리가 더 가져간 거네요 와 그 한계가 걸려있던 게임이에요 근데 잠깐만 이건 CG로 준다며 세호야 받아 세호야 받아 세호야 받아 여기 있지도 여기 있지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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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 영상은? 그리고 미리 별이 몇 개인지 처음에 알려줘요 우리가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별 한 개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에요 눈치가 많이 늘었네요 다음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무식하지만 발전한 그렇지 당연한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이번 게임은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팀워크? 5인 6각 달리기 별 두 개가 걸려있습니다 어? 5인 6각 2인 3각? 아 이거 발목고 하는 거예요? 발목고 하는 거네? 예 어떻게 묶어요? 그냥 한 몸이 되어서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시고 결승선 라인을 먼저 통과하시면 승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호흡이 그럼 너무 어려운데?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 게임도 진 팀이? 진 팀의 벌칙맨께서는 물따기 벌칙을 받으실 거예요 물따기? 물따기 물따기? 우와 물따기? 물 앉아있으면 물로 이렇게 따기 때리는 거 아 따기 처음이에요 이야 그거 이게 물따기는 사실 아프긴 한데 약간 좀 구역적이지 구역적이지 우영이부터 던지죠 오케이 근데 사실상 쓴 휴지 다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예 오케이 가수 줄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하지마 진경 나는 진경란 저 발성이 너무 궁극 야 야 자 다시 야 야 내가 언제 예 이거 아닌데? 하나 둘 셋 야 자 원래 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예 아 좀 높다 뭔가 여기 막혀 있는데 야 누구? 저 우영이부터 주세요 제가 던질게요 와우 최대 높이였다 하나 둘 셋 등년 축하합니다 등년 축하합니다 등년이요? 둘 셋 와우 와우 아우 하아 오랜만이에요 안 걸린 거 지금 서 있는 거 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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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걸렸어 둘 셋 뒤집어라 그러잖아요 뒤집어라 그러잖아요 뒤집어어야지 와우 홍 누나 홍 누나 홍 누나 홍 누나 야 잘 넘겨보자 잘 넘겨보자 잘 넘겨보자 잘 넘겨보자 해밍 갑시다 잘 넘겨보자 넘기자 넘기자 누가 못해 어? 넘겼다 어? 나온다 나온다 하하하 넘겼다 아 아 분위기 다 깨네 아 후우 야 야 일어네 일어네 하하하 아 맛있다 다 죽었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와 잘 튕긴다 근데 자 네 오우 오우 벌칙 방찬 하니 하니 오우 다쳤다 야 이기면 되잖아 빨리 이기면 돼 근데 그 물사대기를 우리가 하나요? 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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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지면 세호 형이 맞고 스키즈가 지면 세호 형이 맞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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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붙어있는 발 먼저 나가자 한 발을 네 붙어있는 발을 먼저 그러면 바깥 안쪽 바깥 안쪽 이게 맞히는데 야 의미가 없다 어? 너가 두 발이 다 묶여 있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자자 팔짱을 뛰어 팔짱을 뛰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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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희망적으로 엉망진창이라 진짜 엄청 이러냐? 우리는 마음이 안 맞다 장난 아니야? 일로 왔어 예 알겠습니다 얘 또 여기 어려워? 예 알겠습니다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럼 이쪽 발부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양쪽 발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잖아 누나라 우자라 누나라 우자라 오케이 스키즈 미안하지만 뒤로 좀 가주세요 아 너무하네 형님 살살하세요 아 니들 걱정이나 해 네 우리 만나줘 넵 별 볼 일 없어 너네 저희도 봐주지 않습니다 누님 발 좀 넘으셨어요 안 넘었어 위에서 보 에이 보이는데 이거? 자 비알 들어가요 비알 아 이거 이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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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독 들어갑니다 어디야 이거 아우 진짜 아우 준비 원 투 두 번째 발로 넘어왔어 두 번째 발로 한 발 하나 너머 바로 아우 안 넘었어 하나 너머 바로 아우 안 넘었어 너머 너머 또 하나 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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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자 원 투 원 투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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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원 넘어 너머 또 하나 둘 오케이 자 다시 앞발 시작 원 투 원 투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됐어! 앞에 봐! 잘 봐! 옆에 봐! 점프! 옆에 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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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야! 일어나 빨리! 괜찮다! 엉덩이 찍었나? 엉덩이 너무 아파! 언니 나 엉덩이 너무 아파! 엉덩이가 같이 일어나야 돼! 자 너부터 해봐! 2민동으로 일어나야 돼! 원 투! 원 투! 넌 너무 멋있어! 5,6,7,8 5,6,7,8 5,6,7,8 5,6,7,8 5,6,7,8 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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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때 이거 봐야 돼. 우리 옆으로 보자, 옆으로. 오케이. 우와! 다시 다시. 자, 자, 자. 손 민동으로 일어나야 돼. 응아, 응아. 같이, 나, 나. 가야 돼,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자, 우재 형.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괜찮아. 넘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 연습을 보자. 하나야. 우리 일로 좀 와봐. 태호 형, 일로 좀 와봐. 자가, 자가, 자가. 누구야, 한 배도 못, 한 배도 못 넘었어. 높게 뛰어보자. 오케이. 할 수 있어. 원, 투, 한, 원, 두, 오케이, 오케이. 원, 투, 한, 원, 두, 괜찮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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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ale.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뒤로. 아, 밑이다, 밑이다, 밑이다. 하나. 자, 다시, 다시.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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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투 원 투 니가 갖고 가게 안전하게 내리보래 다시 고을 옆으로 좀 춰볼까? 하하하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잠시만 있어봐 하나 둘 아 가자 에이 이겼다 와 아 근데 우리가 설렁설렁한 티가 너무 났나? 그 조금 나긴 했어 끝나고 설렁탕이나 먹죠 뭐 설렁탕 설렁탕 어? 어? 내가 맞는 건가? 저는 예능계를 말씀드리면 예능계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로 웃을 테니까 편안하게 부담 안 가지고 할게요 어 부담 안 가지고 연습해봐 연습 부담 안 가지고 우와 우와 세호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자 시작 야 멈추면 안 돼 와다다다다 와다다다다 자 갈게요 자 갑니다 더 들어가 어? 이거 뭐? 더 들어가 어? 이거 뭐? 아이고 아이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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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스트레스 키즈 5명 나오지 않았어? 스트레스 키즈 5명 나오지 않았어? 뭐야 너 앉아 6명 아니 너 앉아야지 왜 해 너무 재밌어 보이길래 아니 우연이는 혼나야 돼 야 너는 혼나야 돼 팀킬까지 했어 와 아니 나 애들이랑 제 옆에 같은 친구들 아냐? 아 너는 너는 안 되는 때가 왜 젖었어? 아니 애들 너무 재밌어 보이길래 아니 형만을 그러면 이게 뭐야 그냥 이거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발 예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예 야 새 옷때보다 더 심하게 했어 좋아 자 별 두개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안녕 vana 어디갔어 하나 안들면 안돼요 대야 있네 여기 지금 아이스박스 열면 음료수랑 아이스크림 이런거 있어요 와 대박 아이스크림 먹어볼래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어가 더 편한 분들도 계세요. 스키즈 멤버 중에. 아, 진짜? 그래서 글로벌 MC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영어로도 질문을 좀 해주세요. Are you guys okay? Yeah. Yeah, we're fine. If we speak in Korean, push up, okay? No, no Korean. Just speaking English,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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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Hmm. Ha. Push up. Okay. No problem. No problem. I can't. One. Two. Seven. Oh, oh! Seven. Oh, oh! Six. Hey. One. Okay.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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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더 조건을 수兩e 한다는 것을 모여야 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맛 Bolt 해, 해, 해! excuse me, 맨 이름이 어떤가요? 내 이름은 Bang Terry, 내 이름은 Chris Oh, Chris? I heard Chris 최선의 돈이 된다고 진짜? 왜냐면 형님은 음악과 Kids 진짜 팀으로 has nothing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몇몇을 채용할게요 몇몇이 패용할까요? 아멘 나이들 생각하셨어 우리도 해 김니 머니 그리고 뭐 말했대 너나나나 주 подумали 너가 더 쪼개가 더 주지 창빈 오 몇 명도 만들어볼까요? 약... 150 150 150! 와! 150! How much do you have? You have a... You have a... Freeze! Give me money! Freeze! 자 마지막 게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해요? 되게 깔끔해질 수 있어요. 깔끔해질 수 있어요? 네. 또 물에 적겠구만! 또 물이구만? 그냥 씻어서 깔끔해진다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발사 하나만 사주라! 진짜 인간적으로... 자 이제 별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별 몇 개입니까? 현재의 스코어 별, 통김동전팀 1개, 스키지팀 2개! 여기 3개가 추가! 이번 게임은 별이 10개가 걸려있습니다. 마지막 게임이에요. 아니 너 앞에 거는 뭐야? 10개가 걸려있으면... 자 승패를 걸을 마지막 게임은 여러분들의 하체 힘과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뭐지? 발과 발 사이 대야를 옮겨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발로? 우리 이거 진풍 명품 세트장에서 했었어요. 맞습니다. 쏟아지는구나! 그거... 팀원 전원 다섯 분께서 일렬로 누우시고요. 대야에 물을 담아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두 발만 이용해서 옆 사람에게 옮기고 각자 팀 수조에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많이 붙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많이 넣은 팀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게 소금 씨 절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네요? 잘하면 안 젖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한 번 했거든요? 우리 뽀송하게 왔어요. 너무 나와요. 진짜로요? 아무 문제 없지요. 그 제가 시력 교정술 받았거든요? 어. 저 얼음 맞아요?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와 뭐야? 왜? 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왜 있어? 자 벌칙맨 벌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음 대패. 이거? 그렇죠 이겁니다. 그게 뭐야? 근데 어떡해? 자 벌칙맨 정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플릭스. 오케이. 오케이. 펠릭스. 오 옛날지네. 오 오케이. 자 펠릭스 한 번 가자. 릭스쿤 한 번 가자. 하나 둘 셋. 오 야 너무 운 좋다 보네. 펠릭스 팀이야. 우와. 에이 승민. 가자. 승민 한 번 가자. 승민쿤. 잘하네. 어 승민이는 뭔가. 오케이. 투표주고 싶어. 안 돼. 하나 둘 셋. 승민이 안 돼 승민이 안 돼. 승민이 안 돼 승민이 안 돼. 승민이 안 돼 승민이 안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먼저 하세요 언니. 누나가 누구 대신 한다고 하고 해주세요. 그래. 어 누가 누구. 난 우재 대신 할게. 오케이. 왜요? 야 그래도 세월이 얼마냐. 너랑 나랑. 넘기면 되잖아 denomin자. 나 우재 대신 한다. 오케이. 네. 네이스. 하나. 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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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잠. 우정이다. 다 왔어. 파이트라고 가야 할 것만 같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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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해본 자들이야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그래도 여기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준비 이것만큼은 좀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했던 거니까 웃기만 해 웃기만 해 야 너 왜 발로 쳐 웃기만 해 웃기만 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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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발로 쳐 이걸 받아야지 왜 쳐 뭐야 이걸 받아야지 왜 발로 쳐 아 이거 받아야지 아 짜증나 웃기만 하지 말라고 진짜 아 자막 테라트 모두 다 때려박아 뚜뚜뚜뚜뚜 성과 청포 Farewell 이게 우리 참 참 참 참 뚜뚜뚜뚜뚜 이게 우리 참 참 참 참 안 돼 잠깐만 우와 남들 아하하하 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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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야야야야야야야 우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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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을 왜 찝어 양말을 왜 찝어 양말을 왜 찝어 우리 다 벗었는데 양말 아니야 진짜 아니야 방찬 아니 잠깐만 양말 다 벗었어요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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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못 박아 아 누나 저번에 했잖아요 그칠 잡아 잘할게 아 누나 저번에 했잖아요 그칠 잡아 온다 온다 우영아 우영아 잡아 우영아 잡아 가만있어 형 내가 잡을거 자 온다 됐어? 어 가만있어라 가만있어라 더 온다 더 온다 날아 날아 우제야 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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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있어 우제야 누나, 그대로 갖다 부어, 그냥 던져봐요, 던져봐요 던져봐요, 던져봐요, 던져봐요 나이스, 쳐요! 나이스, 쳐! 그렇지! 야, 벌써 들었어! 야, 벌써 들었어! 야, 우리 해야 돼, 우리 해야 돼, 큰일 났다 야, 승민아, 자리 바꾸자 승민아, 자리 바꾸자 이리로 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너 이거를... 아이스! 나 옷 이제 다 말려가지고, 꿀잼이야, 꿀잼! 야, 재밌어, 재밌어! 야! 야! 야, 재밌네 야, 역시 호주주가 물을 좋아해 고개를 났었음 야, 오히려 자리가 제일 안 좋아 숙이 누나가 여쭤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야 이장이 왜 이렇게 젖어있어? 잠깐만요. 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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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지. 누나, 그거야. 그거야. 됐어, 됐어. 어휴, 잘 맞춰려? 누나, 누나, 잘가져. 잠깐만,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다시 잡아! 아직! 아직까지 말아봐. 아직까지 말아봐. 됐어! 됐어! 누나 놓치지마! 누나 놓치지마! 야 우연아, 니가 끝까지 밀어줘! 잡았어, 가만 있어봐 됐어, 됐어 됐어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자, 잡고 자, 이현이가 한 번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아, 잡아, 잡아 야, 안 잡자, 이거 야, 한 번만 잡아보고 싶어 잡아도 야, 자리 바꿀까? 야, 자리 바꿔줄게 자리 바꿔줄게 오, 자리 형 야, 나 또 있어 자리 형, 이거 빨리 잡아주세요 빨리 해 입덕 포인트 입덕 포인트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야, 우리 한 번도 우영아 여기 잠깐만 야, 우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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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라, 우영아 잡고 있어라 가만 있어라 놓지 마라 누나 야 누나 야 아, 왜 우두방정을 털어 아니, 왜 난 왜 안 붙잡고 우두방정을 털어냐고 잡아요, 힘 줘요, 힘 줘요 누나, 가만 있어라 누나, 놓지마 누나, 놓지마 고대로 옮겨 고대로 옮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발로 차 발로 차 차 거기서 누나 쳐줘야죠 아, 똑같이 못해 우리, 우리, 우리 잘 가고 있어 빨리 아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우영아 우영아 왜 어떻게 울지 우영아 우영아 유영아 유영아, 유영아 야, 유영아 우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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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 자 3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가보자 해보자 할 수 있잖아 나 잡았어 확실하게 잡아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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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감 잡았다 감 잡았다 가자 태호 형 태호 형 저 속옷 좀 길려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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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만 우여 자 자 자 자 자 자 문화 자 자 자 그렇지 자 갑니다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앤. 으으으orian 왜 이렇게 못했어? 그냥 발렸네? 야 그냥...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렵다니까? 선배님들 뽀송뽀송하게 끝냈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다시 씻고 나와서 다시 씻고 나와서 뽀뽀는 게 진짜... 홍김동전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케이! 아... 에헤이 아니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어떻게 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봐줄게 아까 순서로 한번 해보자 야 우리가 그거 한 번 해봤다고 지금 누굴 가르치러 드리려고 하네 지금 어 잘하네 어? 어 잘하네? 기계제그 했구나 그치? 어 괜찮은데? 우리가 그거 한 번 해봤다고 지금 누굴 가르치러 드리려고 하네 잘하네 어 잘하네 어 잘하네 괜찮네 어 잘하네 잘하네 감을 늦게 잡아서 감을 늦게 잡았어 그래도 그렇지 재승부 재승부 아까 연습판 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야 우리가 이겼는데 어떡해요 아니 이렇게 하는 듯이 자연심대결이니까 우리가 지면 우제하고 지면 이 팀에서 한 명 더 어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누구 승민? 그래 찬이 들어와 네 오케이 제가 희자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안 봐줘 장난 아니다 우리 그래도 안 봐줍니다 가버려야지 오늘 점심은 중재요 팥빙수 나 갈면 뼈 넣는다 이건 알아 자 준비 가자 야 가보자 야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시 발로 그냥 발라버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무겁다 무겁다 미안하다 무겁다 미안하다 울싸다 이래됐노 아니 이거 아니야 누나 누나 잘해볼게 잘해볼게 잠깐만 야 차가 야 잡아 제대로 잡아 아야 나만 못 제대로 잡아 아야 나만 못 야 너 먹으려 야 야 치아 씨발 아야 야 여러분 치아 씨발 아야 여러분 야 침착해 침착해 잠깐만 야 야 한 번 더 야 내 놈 봐 야 야 한 번 더 야 내 놈 봐 내 놈 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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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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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천천히 천천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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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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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선생님 잠깐만 너 내 놈 봐 정신차 집중해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내 놈 봐 쥬스 야 발이 힘들어진다 똑바로 알았어 야 너 발에 벌 있어 야 너 발에 벌 있어 발에 벌어내 발에 벌어내 야 발에 벌어내 야 낸지마 말고 야 낸지마 말고 야 벌에 쏘여봤어 벌에 쏘여봤어 나 응용실 가봤어 야 꺾인다 꺾인다 안 돼 꺾인다 꺾인다 안 돼 야 중요한 거 꺾인자는 대화야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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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돼 방은 뭐야 꺾였잖아 아니 제대로 해 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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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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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가자 가자 자 자 자 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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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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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들어오고 싶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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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스키집 통에 들어갔어 야 스키집 통에 들어갔어 야 스키집 통에 들어갔어 지경입니다 야 두 번만 잘 넘겨 오져요 오져요 지경이야 여기 앞에는 좋은데 지금 들어가 들어가 굿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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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가 제대로 잡았어 나이스 굿즈에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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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잡았잖아 야 이거 연습을 때 이런 걸 연습했어야 돼 야 코어 춤 노래는 거 할 때 아니야 이거 자 1분 남았습니다 잠깐만 우지까지 와야 돼 우지까지 와야 돼 우지야 잡아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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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감독님 물 가득이요 들어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갈라 오케이 오케이 야 무겁다 야 물 가득이야 무겁다 무겁다 들어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갈라 야 무겁다 야 내정들에 입 빡 주고 가 주세요 아니야 주세요 아니야 아 와 넌 이거 모른다 모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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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소의 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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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챙 챙 손 좋아요 좋아요 직종! 어 직용으로 좋다 네 나이스! 안정적이야 완전 됐어 우리 다리 잡았어 10 2 8 7 이것만 넣자 이것만 넣자 제대로 넣자 천천히 천천히 하나 할 수 있어 나이스 2 1 잠깐만 와 다리 진짜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우리가 이겼네 스키즈 승리! 와 승리! 와 근데 멋진 승리였어요 와 잘한다 와 너희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냐 감을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자 그러면 공평하게 대패 한 번씩 하고 끝내는 걸로 오케이 자 얼음 대패 넣어주세요 직접 하시려고요 아 밀게요 제가 아이 장갑 치워요 자 빨리 빨리 오 오 오 오 오 오 형 믿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왜 Cincinn cadmio 따ifie 다음에 함께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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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cip emo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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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ис put it 주85 자 승민 씨부터 아 우리 승민이가 아니 솔직히 승민이 대신 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도 돼 그건 가능해요? 어! 가능해요?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우리 멤버들이 잡아주고 우리 신곡을 한 10초 정도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한 운동만 너무 홍보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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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운동만 홍보해야 돼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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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 해달라고 나 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바뀐 시작 자 홍보 아이 뜨거운 여름에 얼음만큼 시원하고 차가운 저의 타이틀곡 특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이미 끝났는데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어떡해 나 원피스 입고 왔어 오늘 아니 오늘 우리 야 너무 윗 아니야? 와 운동이 이뻐 한 채로 너무 길어 지금 이렇게 하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손님이 오셨으니까 우재가 이거 할 동안 소감을 한 분씩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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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우리 승민씨부터 소감은 안 된다 이거 잠깐만 이게 바로 오네? 우와 잠깐만 자 그래도 오늘 진짜 해외 일정도 복구에 해외 일정도 복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어땠는지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요 저는 어떻게 영혼이 사라졌는데 오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차가움도 잘 참으시는 대단하신 선배님과 함께 많이 웃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재밌는 게임 잘 즐기다 가는 것 같고 비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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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선배님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너무 잘 도와주셔서 일단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찬씨 네 정말 다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재밌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이해디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홍길동전 형 좀 맞춰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어 어 이해비아가 있게 우재형 진짜 팬이에요 어 고마워요 스키즈 화이팅 스키즈 화이팅 화이팅 야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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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우승은 별 11개를 획득하셔서 송금동전이 승리하셨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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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별 위에 옆에서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